저희는 솔직하기때문에 정말 재미없는거면 재미없다고 말하겠습니다. 오케이. 아 우리 너무 무서워요. 재미없으면 바로 네 하고 넘어가요. 네 대체적으로 정말 재미없었고요. 조용히 들어와서 그냥 서 계시면 됩니다. 그 초성량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제가 대답하고 뽑을까요? 아 아니면 하나씩 미리 뽑아 놓을까요? 오케이 오케이 좋아서. 다시 뽑는 행동하지 마세요. 다시 뽑지 마세요. OST 녹음을 했거든요. 이 TV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. 다시 다시 다시. 아 네 저희가 저 남주랑 해보고 싶어요. 왜왜왜왜. 너무 신박했어요. 너무 좋아요. 진짜. 자 하나 둘 셋. 우와 뭐예요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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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타. 정답. 제가 이렇게 몇 번을 찍었는데 이번 드라마 찍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옆에 있어요 여보세요? 음 아직 안 찍었는데 아직 해 안 닿는데요 . 음 음 자꾸 돌아가기 전부터 이 음을만 하는데 어머 그럼요 제가 며느리로 짝이죠 어머니 아이돌 와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